발발발발발 발견은 강화가 아니지않나? 발, 견 이때 왜 제거 같더냐 엘리트 잡아서 최대한 유물 많이 먹고 유물빨로 밀어야겠지? 무력화 대신 눈알 켜기로는 못 깨는 건가요 우리 디펙트 너무 불쌍해 디펙트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디펙트는 디펙트는 괜찮을 수도 있지 디펙트는 무적 무적특 무적아님 얘가 위험하네 아니 방금 몽디 떴는데 조작이네 그래도 한대도 안 맞음 사운드 너무 밀려 사운드 안 밀리게 해줘 전투 채면 긴게 갔어 긴게 갔어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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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사모 흠 흠 흠 흠 흠 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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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나이스 트라이.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비도류 무감각. 마리케이드. 왜 이렇게 쎄?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공 공 공.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공 공 공 공.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 공 공.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을 취소합니다. 툭툭 타락 아니 어떻게 이 땅으로 나오냐 아니 진짜 개 어이없네 아니 미쳤냐고 아니 어떻게 세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왕관 리스크 너무 클 것 같은데 일단 엘리트 더 잡고 툭 이걸 이렇게 밸런스 배치를 하네 툭툭 툭툭 도전이 기 motions 툭툭툭ㄲ 더 잡고 툭툭툭 툭툭툭툭히 툭툭툭툭툭턤 툭툭툭툭툭히 박치기 박치기 영채화 무감각 난타 격돌 클로스라인 분노 무장해지 아싸 하나 건짐 칫 칫 흡 그렇게 spiritual 천사 french 지난라 이미 시작 안에서 more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 바리사모 모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바리케이드도 내대가 없네. 그래도 캘리퍼스가 있다. 캘리퍼스 컷 어서 자고싶다. 나이스. 발견 강원의 거 좋다. 유골 겁나 쓰네. 발견 안 먹는 선택지가 없네. 꼭 먹어야 되는구나. 음... 음... 아니 타락 세번째야. 미친. 왕관도 있는데. 어차피 먹을 것도 없는데 룬피라미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폭포 두 개면은 소주도 웃으면서 먹겠다. 어 얼른 끝내고 잡시다.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피곤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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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피곤쓰합니다. 피곤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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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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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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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이런 이렇게 카드 많이 보는 데기 더 유난히 더 정신없는 것 같아요 3033 고세가 눈앞이다 심장을 다시 어섭하게 요즘에 중간 광고나 본데 비행기 뽀뽀트 비행기 아프다 비행기 아프다 비행기 아프다 비행기 아프다 비행기 아프다 그냥 갔다 일으실 저녁 털봅 그럼요. 코스가 그대로야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과연 점수는? 점수는 부중 닭 3.933 와 민트만 녹차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을 수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